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의 음주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한국의 음주문화 때문에 신랑을 실종신고한 적이 있어요.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접하게 됐어요. 그 전에는 별로 술을 안 마셨거든요. 근데 한국의 음주문화는 참 특이하더라고요. 1차, 2차, 3차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이렇게 살만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자살자 술을 마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많은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것이 좋아요 저것이 좋아요 뭐 얘기하는데 아오지 언니는 한국의 음주문화는 싫어요. 특히 회사의 헬싱 문화는 더 싫어요. 아오지 언니는 탈북보다 더 힘든 게 육아예요. 육아예요. 신랑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제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라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애가 계속 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 진짜 참살 없는 감옥이다 그때 느꼈어요. 근데 그때 의지할 사람은 신랑밖에 없었어요. 근데 신랑이 그때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할 때였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. 그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. 왜 싫었냐면 아침에 신랑이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안 해요. 퇴근을 하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가는 거예요. 그럼 회식을 가면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는데 12시가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가 지나도 안 나요. 그럼 한 3시쯤에 와가지고 좀 자다가 6시에 또 씻고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신랑을 못 보는 거예요. 대부분 이렇게 애를 낳으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와서 도와주잖아요. 근데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. 근데 그 제가 막 지쳤잖아요.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. 모르니까. 아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모르니까. 근데 신랑은 계속 이렇게 회사에 갔다가 회식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다가 씻고 새벽에 출근하고 하니까 그때 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. 그리고 그 회사가 원망스러운 거예요. 이 애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가더라도 아니 뭐 손민구는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보낼만도 하잖아요. 한데 안 오는 거예요. 신랑이.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. 그래서 몇 번을 싸웠죠. 왜 애가 신생아인데 안 들어오냐. 회식을 이렇게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냐. 와라 하니까 위에 그 상사들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싸웠죠.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왜 안 보내주냐. 아 애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라니까 그렇게 자기가 말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가 아직 그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애도 안 키워봤냐. 애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이제 신생아 된 아빠를 계속 새벽까지 회식자리에 끌고 다니냐.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신랑이랑 엄청 싸운 거예요. 그때 저는 신랑 보고 사표내라. 이렇게 살 거면 살지 말자. 사표내라.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딱 시계를 봤는데 2시였어요.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3시 됐어요.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. 저희 신랑이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이 됐다. 왜냐하면 좀 못 봤거든요. 무슨 이렇게 뜰거덕 소리는 나도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새벽에 나가니까 못 본 거예요. 그래서 신랑이 며칠째 안 들어온다. 실정신고를 했어요. 경찰에. 당장 잡아오라고 했어요. 당장 잡아오라고. 그러니까 경찰이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근데 참 신랑도 못 된 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못 됐어요. 못 된 게 제 전화는 안 받으면서 경찰 전화는 받는 거예요. 경찰이. 제가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. 지금 임성민군이 4km의 신호가 울리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 맞냐. 집에서 실정신고가 들어왔다. 빨리 집에 들어가라. 아니면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앉은 직원들이랑 같이 회사 직원들이 들은 거 아니겠어요.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상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. 저는 핏덩이를 안고 며칠 동안 이렇게 신랑을 못 봤어요. 못 봤는데 아니 남편이 해식을 한다고 실정신고를 내? 참 유별난 사람이다. 하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. 다 그러지 않아. 신랑이 해식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다 실정신고 내지는 않아. 이렇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. 다 그러지 않는데 나는 그런다.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 진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. 대한민국의 회식 회사의 회식의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와 대한민국의 이거 보고 저는 감동했어요. 이거 보고 감동했어요. 하는데 저는 감동하지 않았어요. 대한민국의 회식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 구독자 중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애아빠들은 바로바로 집으로 보냅시다.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울고 있어요. 호주에 와서 진짜 무슨 새벽 12시까지 술을 마신다? 회사에서 그런 건 한번도 못 봤어요. 회식을 한다 하면 부부 동반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걸 하지 회사에서 술 마셔서 새벽 1시까지 12시 10시까지 술 마신 이런 거는 저 한번도 못 봤어요. 거기 다 가족 이게 위치거든요. 해식 문화가 더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버지 언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